봉쇼 가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대망의 수능이 막을 내렸죠. 올해 한 해 공부 열심히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미 수능을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해설 강의 보면서 어떤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돼서 어떤 부분에 조심했어야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 어렵지 않았죠. 6월 모평, 9월 모평처럼 난이도 너무나 평이하게 나왔고요. 어휘 수준, 문법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선가 한 번쯤 본 표현들, 어휘들, 문법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보통, 어휘문법 난이도도 보통이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어휘 문제도 약간 어렵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쉽게 나왔다고 해도 약간 무방할 정도였는데 자 그래서 6평과 비슷한 난이도고 그리고 9평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9평보다는 난이도 조절을 조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하게 프랑스어 공부했다면 기출문제 열심히 보고 그리고 단어 열심히 외웠다면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풀었을 수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 나올지 볼 텐데요. 너무 쉬웠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죠. 모든 시험은 항상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쓱 살펴봤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쉬웠음에도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문제 같이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살리모와장, 무아장이란 단어입니다. 기본 단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s를 가운데 두고 e와 e가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음 규칙 있죠. s를 가운데 두고 그 앞뒤에 모음과 모음이 이렇게 온다 라고 했을 때 그때 s는 z 사운드가 납니다. z 알파벳 z 사운드가 나요. 자 1번 볼게요. je 2번 mars 3번 page 4번 douze 5번 histoi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은 je z 발음이라기보다는 ㅈ 발음이고요. max s가 들어있는 게 2번 발음이고요. 3번 page 1번과 마찬가지로 지읏 사운드가 나죠. 자 4번째 douze douze z 사운드는 4번에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histoire histoire s가 그냥 치옥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1번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발음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단순한 발음이 아니고 s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z 사운드로 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안이고 z 사운드와 그냥 지읏 사운드가 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 9월 모평보다는 1번 문제가 살짝은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자 두번째 문제 갈게요.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그녀는 6시에 일어납니다. 2번 우리는 의견을 바꿉니다. 3세 Je jette mes vieux vêtements 나는 나의 오래된 옷들을, 낡은 옷들을 버립니다. 네, ils finissent les devoirs d'anglais 그들은 영어 숙제를 마칩니다. e, nous commençons à chanter ensemble 우리는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자 철자 잘못된 것 s, l, ve 일어나다 el, s, l, e, v 로 가죠. 자 그래서 원형에는 악센트가 없던 것이 동사 변형이 되면서 악센트가 붙는 케이스고요. 두번째 형제 동사의 동사 변형입니다. 이거 전부 다 동사의 동사 변형인데 형제 동사는 자 nous, 형, 종 할 때 일군이기 때문에 으, 에흐를 빼고 o, n, s를 붙이는데 발음 때문에 z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를 붙입니다. 으가 없으면 형, 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원형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으가 삽입되는 것 자 세번째 je, jette je, jette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던지다 버리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거 동사 변형될 때 jette 때가 하나 더 생겨요. 자 그래서 정답은 se 3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네번째 finish는 finish 동사죠. finish 동사는 대표적인 이군 동사의 하나고요. 이군 동사의 동사 변형이 복수형이 될 때는 i, s, s, e on, s, s, e, z i, s, s, e, n 때처럼 is, s가 중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finish 맞고요. 자, e번 보시면 끄멍쇠 끄멍쇠 끄멍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와 마찬가지냐면 아까 셩즈 동사처럼 동사 변형이 될 때 원형과 발음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끄멍쇠에 on, s가 붙는데 1인칭 복수 1군 동사니까 근데 끄멍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상태로 동사를 바꿔주면 자, 그래서 동사 변형을 했을 때 동사를 바꿔줬을 때 발음을 원형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s, e, y를 여기에 첨가하죠. 그래서 끄멍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음을 좀 조심해서 발음과 관련된 동사 변형 이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